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. 친구들 저는 작년에 걸렸는데요. 오늘 영상이 마지막 영상일 수도 있고 저희가 한 몇 주일은 못 볼 수도 있어요. 근데 제가 지금 봤거든요.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다가 그 뭐지 유튜브를 보다가 혹시나 해서 어제 199명이였는데 혹시나 해서 쇼츠를 보고 있었거든요. 근데 200명이 되있더라구요. 근데 제일 인기 없는 게 뭔지 모르겠더라구요. 그래가지고 제일 인기 없는 게 갑자기 1순위로 변해요. 그래서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. 그렇게 일부러 해달라는 건 아니고요. 아무튼 200명 감사합니다. 제 공이 10만이거든요. 거기까지 잘 데려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발. 제가 지금 핸드폰이 깨져가지고 핸드폰도 못 보거든요. 음. 혹시나 군돌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가져왔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깨졌어요. 근데 작동은 잘 돼요. 근데 왜 흔들리냐면 이게 지금 손가락이 검정색이 손가락인 줄 알아가지고 이게 마음대로 움직여요. 작동은 잘 됩니다. 근데 흔들리면 너무 쉬워가지고 아무튼 못 치고요. 제가 그래서 음. 천명까지라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거는 이거는 영상 10개인데 지금 5천명이 손이 있더라고요. 제가 저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 구독과 좋아요. 필수. 안녕 실정까지 눌러주세요. 안녕 실정까지 눌러주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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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